제사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더보이즈 축하드립니다. 네 더보이즈 여러분 축하합니다. 1회 때부터 댁스트 리더상을 시작으로 올해 댄스 퍼포머상 글로벌 하티스트상 2021년 올해의 아티스트상까지 대단하네요. 네 해외 16개국 아이튠즈 송차트 정상에 등극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증명했습니다.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.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베스트 더보이즈.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. 네 올해의 아티스트 더보이즈라고 적혀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선 이제 크래커 식구분들 윤영로 대표님 김영석 대표님 강좌 상무님을 비롯한 크래커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선 더비들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한 차례 성장을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 시상식 때 상을 받으면서 올해 더비들이 또 이제 상을 준다면 또 한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축하하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아쉽고 속상한 것 같아요. 하지만 멀리서라도 이렇게 더비들이 항상 감사하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고맙고 내년에는 부디 또 이렇게 한 공간에서 상을 받는다면 우리 더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 멋진 팀 더보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더비 사랑해요.